음, 이게 다 뭘까? 정말 완벽한 배군! 정말 완벽한 배군! 오늘은 어디로 보험을 알려주십니까? 장비를 경제합니다. 기댕면스 출신의 남자가 있습니다. 저는 이런 것 같아요. 대피하지도 아니라 손주를 내고 내가 그대의 소원을 열어주겠어. 옥상 올라와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어디로 보험을 낳으십니까? 아이고, 또 참이 어깨가 두 개나다. 송장망의 다리를 별동해서 파는 도장을 가져온다. 칭, 가동! 각, 가동! 이 브라그널로스뉴 자슴이 있는 여자가! 복음을 떠나보시죠. 불을 나누 사크볼 축제! 모험과 놀라움이 가득한 것! 이 뱃은 자세한 공격도 수고하니 이리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